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그 유튜브 내에 편집기 있는데요 그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미 알로드된 그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편집 중에서 자르기 있죠 자르기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 자르기 있죠 그 특정 부분에 만 자르는 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지금 들어와 가지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제 채널 중에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수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 수정이 있거든요 그 영상 중에서 몇 초 동안에 그 단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몇 초 동안만 그거 잘라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것은 좀 일반 사람들은 그 중간 부분을 그 음 자르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음 이게 왜 화면 너무 크죠 갑자기 크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200% 됐네 예 정상으로 100로 나오고요 영상 수정 있죠 동영상 수정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요 짧은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제가 자르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5분 조금 되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 2분 15초부터 2분 17초까지요 자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 단어를 하나 잘못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요 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간 부분 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앞부분하고 끝부분 자를 때는 쉬워요 그런데 중간 부분을 어떻게 자르냐 그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고요 그걸 제가 음 한 2분 이게 여기서부터 들으면 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뉴스부터는 스캐머가 어떻게 스캐마를 어떻게 스캐마를 어떻게 스캐마를 어떻게 스캐마를 어떻게 스캐마를 어떻게 스캐마를 할 수 있을까요? You know, many older victims will be lost many money from victims because they are very old and they are very honest and they are very honest. 그냥 15초, 16초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단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는 15초, 16초, 2초 동안을 그냥 2초 분량을 삭제하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We will be lost many money from victims because they are very old and they are very honest. defender from victims will be lost many funds because they are very honest. you can make a difference. drunk and a lot of victims will be lost many money from victims because we have less chance to identify, just one part of camps. you can modify, just feel to beabel and able to stress. 15초, 17초까지 자르면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15초 정도 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 분할을 누를게요 분할을 눌렀어요 그리고 또 17초 정도 되면 여기가 분할을 하면 더 눌러요 여기에 지금 X가 나왔죠 이걸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건너뛴 거예요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별 문제 없으면 완료로 누르면 수정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보는가 하면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 갑자기 갑자기 지금 단어가 한두 개 건너뛰거든요 내용은 연결이 살짝 좀 안 되긴 안 돼요 하지만 틀리게 말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삭제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요 완료 누르면 그 부분 잘못된 단어를 그냥 삭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걸 이렇게 완료를 눌렀잖아요 그리고 재정하면 수정이 돼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수정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떨 때는 이거 한번 눌러서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보세요 여기 지금 수정 진행 중이죠 자 이러면 이 부분이 수정이 되었어요 바로요 이제 그 수정은 그 단어 지금 단어를 한 개를 지금 삭제했거든요 그 단어가 한 개 되어 있으면 뜻이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 단어를 잘라버렸어요 하지만 좀 앞뒤 연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얼핏 들으면 뭐 말하다가 말 뭐 이렇게 뭐 슬쩍 녹음이 잘 안 됐네 그냥 이 정도지 어이상 말을 틀리게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 이래서요 오늘 음 유튜브 편집기 내에서 그 자르는 부분 중에서 영상의 중간 부분 자르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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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